안녕! 쉽지않아 쉽지않아 고맙자 하나, 둘, 셋 안녕! 오늘이 무슨 날이죠? 오늘은 우리 민씨를 위한 소취를 만드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네 한번 바로 네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? 좋아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리셈을 위해서 필장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아씨 네 저 껴주세요 우리 애기 아 감사해요 쉽지않네요 샛별씨는 제가 한번 껴줘볼게요 한쪽 손 남았어 한쪽 손을 껴줘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안되나 저기 샛별우스 온실 한번 껴줘요 우리 같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아요? 응 까면 돼요? 맞아요 생각보다 되게 작아 아 아 좋아요 네 만들어봅시다 오케이 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점 세팅만 우리 한 한 시간 걸린 것 같아요 브이로그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브이로그 쉽지 않아 저의 쿠키를 받으실 다섯 분은 누구실까요? 솔직히 언니랑 저한테 받은 쿠키는 행운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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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첨 저희가 또 한 손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스케줄 끝나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답니다 그쵸? 나는 이걸로 똥 만들까 똥? 똥? 아 고민이 됩니다 어떡하지? 어떡해 아직도 고민 중이야 네 지금 뒤에 자 최은지 씨가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나이가 크기가 다르네 원래 원래 그런 게 또 맞아요 이게 또 언밸런스가 또 그쵸 바로 간지가 그쵸 언밸런스 그래서 나 뭐 만들지? 아 안 보였어 안 보였어 내가 추천해줘? 네 우리 수아는 네 어 어 아잇 음 음 음 강아지 어때요? 강아지? 강아지를 선택한 이유가죠 어 우리 윈씨가 저한테 강아지 닮았다고 해 주니까 어 어때요 괜찮아요? 괜찮아요 오케이 도전 이거 이장옷 있어 아직 어떤가요? 저 이거 있어요 월말평가 때 연습생 때 맞아 연습생 때 월말평가를 한다고 맞아요 다 같이 잠옷을 만쳤거든요 그걸 아직도 잘 입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잘 입고 있어요 헉 언니 나 그거 있어요 뭐? 뭐지? 제가 지금까지 만든 라비에요 뭔데? 제가 아까 스케줄 갔을 때 그거 데코로 하면 되겠다 이거 넣어도 되겠다 이거 들고 왔지 데코레이션 하면 그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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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며칠 전에 또 팬분들이 만난 거 왔잖아요 실제로 아 그쵸 그쵸 나 그때 어머머렀잖아 아 맞아요 우리 팬분들이 뭐지? 저한테만 팬싸 또 있는 거 안 알려준 거 아니냐면서 사실 저 근데 팬싸 또 있는 거 알았거든요 근데 또 눈물이 나오더라 그냥 그때 이제 그냥 거기에서 감동을 받은 거야 맞아 나 지금 뭐 만들지 생각도 안 하고 섞었어 뭐 만들면 아 우리 생각들 해야지 잘할게 혁바닥이 귀엽네 혁바닥 마음에 들어 그니까 저희의 첫 번째 판 두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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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게 뭔가 네 우리가 침로 찍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응 우리가 직접 모양을 만드는 거라서 더 의미 있는 거 같아 맞아 민씨가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좋아 좋아 쿠키에서 벌써 냄새가 나 익어가는 냄새가 납니다 오 다 꺼졌나? 헉 한번 열어볼까? 두부두부 조금만 더 할까요? 네 오 오 되었을까요? estershire 대 박 비쥬얼은 좋음 너무 귀여워요 그니까 잘 익은 거 같아 하나 둘 셋 혹시 oso humanities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 돼? 안에 넣어요? 들어가 있구라! 쉽지 않군 쉽지 않아 나 나무 만들어야겠다 좋은데요? 이거 먼저 꾸볼까요? 완성! 꾸볼까요? 무섭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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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잘라야겠다 이 아이들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뜨거운 물 한 번 해줄게요 제발 잘 이거라 오! 제발 제발 오 수아야 너 꺼냈다는 되게 잘 한 거 같아 진짜? 승상아 이제 말이 없다 말이 없어졌어 지금 약간 집중 모드 맞아 제발 떨어지지 말아 이해랑 이해랑 같이 뽑으면 돼 이해랑 이해랑 같이 뽑으면 돼 여러분 대박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완료했고요 나무화 꽃 귀여워 잘 이거라 빼빼로 갔나? 어 귀여운데요? 녹차 빼빼로에요? 어 맞아 오 좋은데 녹차 좋아하니까 맞아 녹차 사랑 맞아 우리 둘 다 후잇 오! 나도 들어가 너무 잘 먹어요 잠시 한번 볼게요 아 뜨거워 다정아 이거 어때? 어때? 우리 만든 거 지금까지 지금까지 만든 거야 짠 뭐야? 잘 만들었지? 나 잘게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? 짱이지? 응 짠지 뭐야 하트 왜 이렇게 잘 만들었어? 다 됐어 다 됐어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해야 되는지 한번 봐 볼게요 너무 잘 익었던데? 됐다 됐어 됐어 끝 이제 마지막 반 구워볼게요 좋아요 수확 보너스 끝 마지막이야 대박이야 짠 지금 마지막 반 굽고 있고요 우리가 만든 쿠키예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? 근데 이거 너무 이쁘다 진짜요? 여기 초코가 박힌게 포인트거든요 언니 그 자체 샛별게 자체 이거는 어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 너무 이뻐요 이거는 나무 이거는 아기 메롱 이거는 멍멍 여러분 우리 너무 잘한 거 같지 않아요?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이래요 나도 기다려 내가 사은 포장지 어때? 너무 이뻐요 좋은데? 살 쫄았네 응? 근데 지금 기다리는 동안 뭐라도 해야 될 거 같지 않아요? 좀 들어와서 할까? 음 어떻게 저렇게 귀여울까요? 너도 해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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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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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언니 우리 뭐 해달라니까 지금 민씨가 뭘 기다리고 있다니까 우리 민씨가 뭘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뭐라도 하게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지 뭐지 저희 할머니가 저 힘내라고 맨날 맨날 이제 아침에 한 숟가락 먹고 이제 움직여라고 우리가 만들어주셨는데 마늘이랑 마늘? 꿀이랑 뭐 그런 거 이제 해서 하는가 봐요 우리가 막 하늘 처음에는 이 마늘씨 제가 생만들이 못 먹는 거 응? 그렇게 찍은데 그렇구나 나중에 한번 뺏어 먹어봐야겠다 하하하하 힘이 없을 때 이제 한 숟가락 뺏어서 드세요 하하하하 ந що 그럼 너 Else 왜 저러는 거지 진짜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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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차근 저기 깨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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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샛별씨 네 자 이제 거의 완성을 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어 일단 제자랑 선물을 해주셔 생각하니까 네 굉장히 행복하고요 네 우리 선물 요정 샛별 우리 또 귀여운 수아라의 네네, 우리 안무리 한번 우리 귀여운 수아라 함께 만들어서 즐거웠습니다 잠시만, 이 외계인트는 잠시만요 너무 귀엽다 탔다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완벽하게 탔습니다 일단은 정리 성격 나 좀 잘 만드니 나 너무 만족스러워 근데 이거 너무 잘했다 그치? 나 너무 잘한 것 같아 나 너무 잘했어 세상에 너무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수아영 고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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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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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쳤어 지쳐 쓰러지면 배돌아가는 우리 민신은 몇 시에 자요? 음 그렇구나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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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민신이 잘자 내 꿈 꿇고 우리 혜연이를 만나 안녕 뿅 안녕 사랑한다 내 거 하자 내가 사랑해 나 진짜 갈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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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